아이언맨스 3 홍보차 이번 영토보 타임스페어를 찾은 우리 로봇다우니 쥐니어 많은 팬들이 이렇게 문집을 한 가운데 참대하게 레드카펫 행사를 막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잘생겼어요 정말 많은 소녀소년들 그리고 남성소년들 로드가 사진기자가 돼서 상상한 로봇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구요 로봇다우니 중에 지금 사이닝이 담겨져 있는 캐리어도 그동안 조금만 더 넣었을 때 만족을 지켜주시고 행사의 정책이 상상한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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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